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NKM이 참 힘듭니다 올라오기가. 추세를 보시면 조금 빠지는 모습이라서 주주여러분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물론 매수하려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모양이 빠지는 모양이라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빠져서 완전히 이격을 좁히면서 갈지 아니면 다시 급반등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잘 보시면 이 평선들이 거의 모이고 있는 모양이라서 어쨌든 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사실 이 정도 되면 NKM은 이제는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이고 이슈가 다 알려졌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범 보시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NKM이 역사적 신고가가 났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어떤 기준이 됐던 매물대가 다 뚫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세력들이 혹시 엑시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체를 팔았는지 부분을 팔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모든 시그널들을 잡아낼 수 있어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박민수는 전문가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고 NKM을 제가 주목하고 있었던 거는 영상을 찍기 훨씬 전입니다. 잘 보시면 12월 달에 거래가 안 되던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밑에서 170만주가 터져요. 이 날이었습니다. 살짝살짝 거래가 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신호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 지켜보다가 세력들의 정보도 좀 있고 해서 NKM을 12월 7일 날 3mm 정도 기다렸다가 이 날 매수를 했습니다. 7만천원에 중장기 종목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려고 그랬는데 2월 달에 단기 급등이 나왔어요. 많이 올랐죠. 단기 과일 신호도 나오고 해서 2월 20일 날 매도하는데 매도 가격은 35만원 미리 주문해서 체결이 됐습니다. 7만원대 들어갔으니까 두 달 사이에 5배 정도 수익이 난 거죠. 많은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지금 방향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만간 2차 매수도 드릴 예정입니다. 나중에 중장기 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대응이 굉장히 힘든 종목인데 제 영상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려 그러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신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선주 보통주 전환입니다. 이게 따져보니까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한 100만주가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손실난 거나 적자전환한 거 이것까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선주가 보통주 전환한 거 100만주입니다. 물량이 좀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물량이 아니고 왜 지금이냐는 겁니다. Y 나옵니다. 지금같이 고공행제라는 주가에서 전환을 했어요. 물량 빼려고 주식 빼려고 이거 들어왔을까요? 천만에 맞습니다. 여러분 최대 수익을 내려고 들어온 겁니다. 반대로 이거를 이거 100만주 들어왔다고 파는 사람들은 개인들밖에 없어요. 100만주 들고 있는 세력들이 이거 지금 팔겠습니까? 여러분 상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문 안 내고 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파생 손실이 났습니다. 300억 정도 하루아침에 난 거 아니죠? 이거 세 번째 적자 전환을 했어요. 2차 전직 기업도 다 실적 안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이미 알려진 재료들이에요. 이게 이 악재는 갑자기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동안 주가는 올랐을까요? 나중에 이슈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본론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25년이 되잖아요. 내년 IRA가 발휘됩니다. 미국에서 세액공제를 안 해준다든가 해외 의료집단 지정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려고 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중국의 공급망에서 배제되면 그 반사 이건 누가 볼까요? 당연히 북미의 공장에 있는 한국 기업들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NKM이 원래 2022년에 미국 남부 조지아에다가 동남부에 있죠? 여기다 공장을 줬어요. 4만톤 캐퍼로 최근에 이거를 10만톤 캐퍼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부 쪽에다가 10만톤을 더 캡카바할 수 있는 공장을 지지합니다. 제2공장 20만톤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캐퍼를 갑자기 늘리는 걸까요? 갑자기가 아니죠. 이것 때문입니다. IRA 중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사액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의 파생 손실 그 다음에 적자 전환 그 다음에 적자 전환 이거는 이미 기알았던 재료가 노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자 우선주 보통주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까지 감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주 보통주 전환한 거 파생 손실난 거 적자 전환한 거 이거 잘 들으세요. 수세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일가성입니다.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일 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동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량 털리는 건 개인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주 보통주 전환한다고 여러분들 수급 나빠진다고 다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손전하신 분도 계시고 파생 손실 났다 적자 전환이다 파신 분도 계시고 그건 다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IRA가 발휘되잖아요. 최대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력들은 그걸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 물론 다른 것들 좀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것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과열 있죠. 투자 주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고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위험까지 가죠. 이거 지정되면 어떻게 돼요? 30분 단위 거래로 바뀌거나 불편하죠? 두 번째 거래가 하루 정지되거나 세 번째 신용도 수수 얻게 됩니다. 개인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럼 세력들은 어떻게 되죠? 이거 대부분 다 매집이 마무리된 급등주입니다. 여러분 세력들 개미들 안 들으면 좋아하죠. 오히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일과성이에요.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입니다. 아까 우선주 보통주 전환한 거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와인하우 두 번째 화생 손실 난 거 그 다음에 적자 전환한 것도 마찬가지고 투자 경고 종목 지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이것 때문에 내동매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급등주도 다 적용되는 되는 겁니다. 자 영상을 이제 볼로로 들어가서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엔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이죠. 네 번째 제가 리포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리포트는 뭐냐면은요. 제2의 엔캠 제3의 엔캠 같은 종목이 들어있는데 차이는 뭐냐 바닥에 있어요. 지금 사야 될 종목들입니다. 하반기를 대비해서 대박이 날 종목들이에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에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먼저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원스톱 서비스라고 나오죠. 자 전해액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데 첨가제 합성 기술을 통해서 자 고객 맞춤 양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일종의 오더메이드 전해액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응하고 수직 계열을 통해 빠른 개발과 생산이 가능하다. 주가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자 자체 첨가제 합성 공정을 통해서 고객사업을 맞춤 생산 방식을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겠죠. 자 첫 번째 이슈 북미에서 2차전지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 같다. 자 분명히 제가 아까 입 아프게 말씀드렸죠. 이거 캐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공장을 졌는데 제2공장까지 질라 그래요. 지금 제1공장은 10만톤까지 늘리고 서부에다가 10만톤짜리 하나 더 짓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캐퍼를 많이 늘릴까요? 지금도 현존하는 가장 큰 공장입니다. 북미에서 확실하게 이번에 이니시아티브를 잡으려고 하던 거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2025년 다시 설명드리면 IRA가 발휘되어 세액공제 제한이나 해외 우려집단 지정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킵니다. 반사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미리미리 사전 정지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죠. 엔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주 보통주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두 번째 파생 손실난 거 세 번째 적자전환한 거 이거에도 세력들이 꼼짝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형 이슈가 있잖아요. 2025년 가수로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미래의 가치에 배팅을 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FEOC AMPC 얘기 나옵니다. 이거 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부연 설명드리는 건데 세액공제 제한 세액공제 안 해준다는 얘기죠. 중국 해외 우려집단 해외 우려집단이 중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반사익을 보겠죠.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건 좋은데 자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CB에다가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캐퍼를 늘리려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최근에 두 달 사이에 1900억입니다. 글로벌 캐퍼를 늘리기 위해서 실제로 NKM이 보시면은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생산 능력이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1을 도약하기 위해서 근데 CB 발행을 너무 많이 했고 더군다나 큰 변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CB가 만기가 4월에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많아요. 물량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드리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력형님들께서 주가를 띄우는 방법이 뭐가 있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유통시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몇 년이고 두 번째 자 발행시향에서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받기도 합니다. 보통 이게 주죠. 매집하는 게 이게 메인입니다. 그리고 서브예요. 아주 드물게 아주 드물게 3번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은 유통시향에서 매집을 했는데 대거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안 쓰죠. 왜? 막대한 재물의 수가 있거든요. CB로 주식으로 돈이 묶입니다. 긴 기간 동안 주식 안 올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잘 안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NKM이요 이걸 쓴 겁니다. 2번 발행시향에 CB 매집하는 애들이 매주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NKM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죠. 그죠? 3천억을 개인이 샀다 그러는데 3천억 샀다고 시총이 조단위까지 이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발행시향 잠재매물 전환사채 수천억 규모 자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만기가 사원에 돌아오죠. 자 이제 차트에서 설명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급등이 나오다 첫 번째 큰 조종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응이 어렵죠. 이럴 때 20일은 꺾이고 있죠.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하죠.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찬스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위기는 기회잖아요. 자 주봉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죠. 시간과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드디어 터졌죠. 여기서 거래가 그러면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차트를 크게 봐야 세력여도가 파악되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는데 꾸준히 별로 안 오르다가 여기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매집한 기간은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얼마 올랐죠. 여기서 7배에서 8배 3년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전혀 아닙니다. 첫 번째 매집 기간이 길잖아요. 세력들의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이렇게 갈 겁니다. 한참 남았어요. 더군다나 뭐죠? 엔캠 역사죠. 신고가가 났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엑스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두 번째 전부 다 팔았는지 부분만 팔았는지 세 번째 혹시 추가 매수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시그널을 알아야죠. 잡아내야 됩니다.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대응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 잘 보세요. 이때 10위 발행했거든요. 2022년 얘네들이 매집까지 했어요. 더군다나 이게 메인인데 얘네들이 매집까지 했다. 뭡니까? 발행 시향에 10위 매집한 세력들이 3번을 택한 겁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매집까지 했어요. 그럼 뭡니까? 엄청난 재무 리스크를 테이크한 거예요. 리스크를 테이크하면 당연히 리턴은 커져야 되죠. 수익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더군다나 12만기 아까 도표 보여드렸죠. 4월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적 신고가예요. 정말로 변수가 많은 종목입니다. 대응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급등주 좋아하시잖아요. 앵캠 같은 거 시세를 다 먹지 못하는 이유 세력 기법을 모르니까 세력들의 매매 스킬 제 방문수가 PB점에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네트워크를 인백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펀드매니저 에너니스트 외국계 증권사의 먼들 펀드매니저들 수천억에서 조단위까지 관리하는 애들입니다. 정보원 다 여기 몰리게 돼 있어요. 이 세력 네트워크인데 여기서 이 친구들한테 배운 게 세력 기법입니다. 첫 번째 패턴 분석이 필요하고요. 패턴이 수십 가지입니다. 두 번째 매물을 어떻게 매니지하는지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역사적 신고가 나는 정보 대응 방법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향 형태로 들었냐 유형별 분석이 또 있습니다. 발행인지 유통인지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런 모든 거를 다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대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설명드리면 N캠이 몇 가지 번수가 있습니까? 특이하게 발행 시향 10위 매집 세력들이 형님들입니다. 큰형님들이야. 축포 그죠? 얘네들이 3번을 택했습니다. 더군다나 리스크를 테이크했고 당연히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팔라 그럴 겁니다. 수익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되죠? 변동성을 키워서 개미를 떨어내야죠. 두 번째 12만기가 돌아옵니다. 3월달에 이것도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죠. 세 번째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전략을 짜야 돼요. 역사적 신고가 나는 종목 하나도 대응하기 어려운데 12 매집한 세력들이 3번을 택했다. 주가를 엄청 뛰기 위해서 많이 흔들 겁니다. 그 다음에 12만기가 4월에 돌아와요. 타임라인도 있어요. 정말 대응하기 힘든 종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예 리포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N캠 발행 시향 12 매집 세력 대응 전략 잘합니다. 얘네들이 주포라고 그랬죠. 3번을 택했고 리스크를 테이크했기 때문에 주가를 엄청 띄우기 위해서 변동성을 키울 겁니다. 만기가 4월에 돌아온 시비들도 있고 역사적 신고가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전략을 짰습니다. 이번에 이런 세력 깊어서 제가 넣어놨어요. 말씀드렸던 배너에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시죠. 지금처럼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자료 미리 챙기시고 나중에 급등 나올 때 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3158에 8575로 N캠하고 R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뜰 때 받아봐야 여러분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때 미래 자료 챙기셔야 됩니다. N캠하고 알러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여러분도 물량 털리지 마시라고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만들었습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죠. N캠 신호드리고 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방이 좀 인기가 많아서 저를 사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심하시고 제가 직접 무료로 진행하는 방입니다. 경험이라고 보내주시고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경험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캠 실시간 대응방이고요. N캠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여기서 급등주도 몇 종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방이고 사채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장기 방에서 많은 종목이 나갔던 방인데 N캠 신호드린 거 보여드렸죠. 영상 찍기 전에 훨씬 전부터 찍어봤던 종목인데 12월 달에 7만 원대 들여서 2월 달에 두 달 사이에 5배 정도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한두 개 정도 더 보여드릴 텐데 하나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12월 달쯤에 거의 바닥이 만들어지죠. 잘 보시면 왼쪽에 차트 보시면 그죠? 3만 원대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바닥을 다지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쯤에 이거를 신호로 드렸어요. 12월 14일입니다. 3만 2천 5백원에 이 날이죠. 이것도 N캠처럼 보유하다가 2월 달에 급등이 나와서 차트 보시면 아시죠? 단기 관렬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같은 날 2월 21일 날 제가 매도를 했어요. 신호 드린 거 보여드리면 신성 델타테크 2월 21일 18만 원의 전략 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달 만에 6배 정도 수익을 챙긴 거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영상 길이서 다는 못 보여드리고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 디바이스 AI 주로 대장주로 다 알고 계신데 제가 신호 드린 게 언제냐 거래가 안 되죠. 10만 주 잘 안 되던 종목이 갑자기 12월 2일 날 2500만 주가 터집니다. 이 날이었어요. 강력한 신호가 나온 거죠. 그래서 물론 세력도 정보도 있었지만 이거는 그 다음날 제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11월 3일 날 4850원에 들어갔어요. 종가에 들어갔는데 35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중장기로 보유했던 종목인데 의외로 빨리 급등이 나옵니다. 쭉쭉 올라가죠. 저의 타겟 프레스가 38,000원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 텐데 문자신호 먼저 나온 거 보여드리면 1월 25일 날 제가 이걸 매도를 했습니다. 38,000원 대 자 1월 25일 제주반도체 38,000원 전략 매도 석 달에 한 8배 정도 최근에 가장 큰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왜 38,000원이냐 연봉 보시면 차트 크게 잘 안보시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2,000원은 38,000원 대 입니다. 18년 만에 이 원형 바닥이 뚫린 거예요. 보통 원형 바닥은 이렇게 완성이 되면 한번 쉬었다 갑니다. 직전 고점에서 그래서 제가 매도했고 조만간 2차 매수도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 이게 나중에 프레트 해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2차 매수도 해야죠. 자 이렇게 엔캠이라든지 신성 델타테크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 지금 말씀드린 종목만 해도 수익률이 거의 2,000% 가까이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개별 수익률이 몇백 프로씩 다 돼요. 3158에 8575 자 1번으로 입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신성 델타테크 NKM 조만간 2차 매수도 나갈 예정이니까 자 미리미리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 문자로 가격 보내주시면요. 동일 종목 2인 이상일 경우 매매 사인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트 얘기해 볼까요?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하려고 내년에 자 7년 만에 하는 건데 제가 세력인맥을 동원해봤죠.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임원들 삼성 출신분들 중심으로 로비를 해서 진짜 어렵게 만들어내는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종목 섹터는 3개입니다. AI로봇 자율주행 구간별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상장 기업 AI로봇 자율주행은요. 자 이거는 수익률이 100에서 500%짜리입니다. 이상 수익률 비상장 이건 1000%짜리에요. 100% 성장주가 들어있는 리포트입니다. 자 미국 FRB 연준에서 엊그제도 제롬파일을 얘기했는데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 그때 성장주도 폭등할텐데 그때 사업하여 이미 늦어요. 지금처럼 자 미리미리 얘기할 때 전략 짜야 됩니다. 전략은 이렇게 짜야죠. 010 3158 8575 여기로 삼성이라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르 로보틱스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때 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보시면 4만원 5만원짜리 주식이 24만원까지 갑니다. 엄청 흔들려대면서 이렇게 해서 지분 투자만으로 500%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들 있죠? 리포트에 이 종목들은 지분 투자에서 그치지 않고 삼성으로 브랜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레인보르 로보틱스보다 훨씬 많이 갈 종목들이니까 자료 받으셔서 미리 미리 사두시기 바랍니다. 전략은 내가 다 짜놨고요. 엔캠이 급등하다가 첫 번째 조종이 나왔는데 여기서 대응 잘해야 됩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자료는 박민수가 다 미리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먼저 엔캠 리포트 있었죠. 두 번째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무료입니다. 300명 입장 가능하고요. 세 번째 1번 중장기방 문자 신호 보여드렸던 종목들은 이참에서 나갈 거니까 미리 입장하시고요.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실시간 대응방 텔레그람방 경험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는 분들은 스팸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인기가 많은데 사칭하는 사람도 조심하시고 300명 입장 가능합니다. 1번 중장기방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받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박민수가 준비한 리포트 발행시장 12매집 세력들 주포입니다. 얘네들이 유통에서 매직까지 했어요. 특이한 3번을 택한 겁니다. 리스크를 테이크했기 때문에 주식 엄청 띄우기 위해서 많이 흔들 겁니다. 미리미리 자료 받으시고 4월에 12만기 돌아오니까 하루라도 빨리 자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도 신고가예요. 대응 전략 꼭 챙기셔서 미리미리 전략 짜놓으시고 시나리오는 제가 짜놨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 인기가 많습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하반기를 대비해서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